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티입니다. 오늘은 자기장 텐트용 전자석 특수 제작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자기장 텐트용 전자석은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선지된 두 개의 전자석 중심에 원하는 물체를 위치시킨 뒤 자기장에 의한 물체의 성질 변화 등을 실험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전자석 가운데가 비어있는 공심 타입 전자석으로 내부의 어떤 물질을 통과시키거나 실험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한 제품이에요. 또 오늘 보여드린 제품의 또 다른 특징은 내부에 철심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철심을 추가한 상태에서는 없는 상태보다 더 강한 자기장을 형성시킬 수가 있고 또 다른 특징은 이 철심 자체를 탈분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철심이 없는 상태 또는 있는 상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탈분착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철심을 내장해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석의 전압이라든지 서로 마주보는 거리, 간격 등을 조절해서 다양한 실험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보여드린 이 제품은 서로 마주 보는 거리가 한 10cm 정도에서도 중심에서 1000가우스 이상의 매우 강한 자기장을 발휘하는 제품이에요. 사용하시려는 이격 거리, 그다음에 요구하는 중심 가우스 조건 등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맞춤 설계 제작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큰 용량의 전자석 제작품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컨트롤러는 맞춤 용량을 선정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에도 원하시는 규격, 기준에 맞춰서 제작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상으로 자기장 테스트용 전자석 제작품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